자자자자 자 아이고 옆집 형님들은 식사하러 가시고 마이클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날씨도 흐리고 자 볼라도 2에 캐드스 피넛 카메라 출발 으 으 2 다데 보다가 다데 보다가 그냥 신호우 밑에 혹시 사람 있나 보다가 활적이다 그리고 1 2 아이고 실 즈 즈 쉿 이곳은 하 trabalho 이뼈 네, 네. 네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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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방금 통화했어요. 네. 허리는 좋아졌는데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대요. 오늘 경찰 왔다가 저기 뭐야 텐트 갖고는 아무 말 안 한다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왜냐면은 저기도 다 텐트 치고 있는데. 근데 아까 텐트 갖고 말 안 하는 건 뜻밖이더라고. 텐트 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펭수님이 저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잘 아니니까 캠핑 쪽으로. 근데 자기들 커뮤니티가 있나봐요. 이쪽이 지금 캠핑 그걸로 성지로. 저들끼리 막 걸고 있대요. 안지죠? 오늘 참. 야 이제 펌프신 개구리가 나오겠어. 이 정도. 아니 진짜 개구리가 막 나오고 막 꽃도 피고 막 근데. 철죽 핀데가 있더라고요. 네. 반찬 잘 나오네 오늘. 네네. 아니 나는 그 닭국만 해도 밥 먹겠는데. 맛있더라고요. 너무 반찬을 그렇게 많이. 근데 김밥은 또 왜 주는 거야. 김밥에다가 또 토스트는 또 되네. 그러니까 그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. 토스트 우리를 못 먹었어. 어떤 거? 토스트. 그러니까 그거를. 토스트에다가 계란도 있었어요. 아 그거 안 좋네.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. 알아서. 밥이 안 먹기 싫어. 그럼 나 토스트 먹고 그러라고. 이거 내가 안 바르면 조심하십니까. 그 집에. 아 이거 괜찮네. 그 집에 괜찮아. 7,000원인가. 그 집에 괜찮아. 내가 전에 여기 사진 찍으러 왔다가. 그 집에 한 4번부터 하는데. 꽈릿지금 가면 또 안 된대요. 단체 거기 집은 정해진 손님만 봐봐요. 아니 형님 그 눈썹 그거 얼마 되셨어요. 나도 좀 할까. 13만원 줬는데요. 내가 이제 이렇게 먹으면. 처음에 그 새찌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 먹고서. 아니 나는 우리 마누라 그랬는데. 이게 이제 하얀 게 나아가 이렇게 싹 꼬부려. 전형적인 그 시골 오였네 지금. 싹 꼬부려져가지고. 싹 꼬부려져가지고. 싹 꼬부려져가지고. 나도 그거 짤르고. 고래이 처세한다고. 고래이. 내가 그랬어 그랬어. 여기 있는 소리 나오잖아요. 얘가 쫙 삐져들고. 쫙 하나 삐져가고. 얘가 여기 없잖아요. 여기 있어요. 얘가 그러면. 무슨 시장이냐. 이건 하셨어요. 여기 하얀 거 말고. 밑에 이거. 안 했어요. 얘를 이제. 잘라가지고 그냥. 얘를 이제. 쟤네. 잘라가지고 그냥. 얘를 이제. 손인데. 이렇게 빠져나와요.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